나한테 필요한 게 저기 있어. 드디어 난 세상에. 한 번만 더 걸어보자. 네? 대니얼!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그럼은 천천히 그냥 뭘 좀 하더라. 그래도 내 말도 들어봐. 씹어놓은 무슨 얘기지? 그 소리는 뭐하냐? 잘 안 들려요. 한 시간 미리 전화 주세요. 끝에 짐점이가 쓰여 있는 거니까. 뭐? 무슨 일을 하는 거지? 내일까지 좀 못 기다릴 것 같구나. 지금 재원이다. 로렌스 씨, 빨리 경시로 돌아가세요. 아, 잠시만요. 날씨가 돌아가야 돼요. 저 티완이 있어야 돼요. 티완을 보내줘요.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요. 하루만 더 참고 계세요. 하늘은 동네. 아, 너는 어디서 왔어요? 일 mixer, 드릴게요. 이는 나 어디서 왔을 지가. 아침 발견한 Gate, 아침 발견했어. 아침 발견한 전화.